10월 2일 탭스 기출문제 청해 전 문항 상세 해설 강의입니다. 각 문항별로 지문 내용, 정답과 헷갈리는 오답의 근거, 빈출 단어와 수거들을 정리해드릴 거고요. 이 문제를 꼭 맞춰야 되는 점수대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예상 배점 또한 표시해드릴 겁니다. 이번 시험을 안 보신 분들도 탭스 시험의 전반적인 출제 방식과 유형별로 조심해야 될 함정 및 풀이법을 배워가실 수 있을 거고요. 문항이 많다 보니까 간단한 문제는 바로바로 넘어갈 겁니다. 어디까지나 저희 연구진의 기억에 의존하여 보거나 문제들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은 감안해 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청해 파트 1, 1번 Miss you last night. 어제 파티에서 다들 너 그리워했다 라는 대사에 Something came up. 미안, 갑자기 무슨 일 생겼어? 가 정답이었고요. Come up, 빈출 수거죠. 2번, 집까지 태워줘서 고맙다 라는 대사에 On my way. 응, 가는 길이었어 괜찮아. 가 정답이었습니다. 3번, not fond of new sunglasses. 새 선글라스 마음에 안 든다 라는 대사에 Good on you. 어 근데 너 되게 잘 어울리는데? 가 정답이었고요. Be fond of, 빈출 수거죠. 4번, meet tonight. 오늘 밤 만날까? 라는 제안에 Previous engagement. 미안해, 선약 있다. 가 정답이었고요. Previous engage. 둘 다 빈출 단어였습니다. 5번, seat taken. 이 자리 주인 있냐? 라는 질문에 All yours. 아니야, 너 써도 된다. 가 정답이었고요. 6번, procrastinate. 너 계속 이렇게 미루다간 기한 전에 과제 못한다. 라는 대사에 Stop putting it off. 미안해, 미루는 거 그만할게. 가 정답이었고요. Procrastinate. 이 put off. 로 돌려 말하는 선택지였죠. Procrastinate. 빈출 단어이기도 하고요. 7번, pharmacy. 근처에 약국 있냐? 라는 질문에 Not from around here. 미안해, 나 여기 근처 출신이 아니라 모르겠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Pharmaceutical 빈출 단어고요. 8번, renew lease. 임대 계약 연장할 거야? 라는 질문에 Only if rent not go up. 월세만 안 오른다면? 이 정답이었습니다. Renew, lease, rent. 전부 빈출 단어였고요. 9번, soccer almost champions. 그 축구 우리 팀이 거의 우승할 뻔한 게 믿기지 않는다. 라는 대사에 Felt as though could pull it off. 거의 우승할 것처럼 보였다. 가 정답이었고요. 10번, demanding boss. 우리 보스 너무 깐깐하다. 라는 대사에 Unrealistically high standard. 비현실적으로 기준이 높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Demand standards 빈출 단어고요. 계속해서 파트 2, 11번 공항 가는 길에 버스 말고 지하철 탈까? 라는 제안에 Better option. 그게 나은 선택일 듯이 정답이었고요. 12번, 주말 BBQ 파티에 뭐 사갈까? 음식은 다 사놨다. 라는 대사에 Happy to buy beverage. 음료 사갈게. 라는 대사가 정답이었고요. 13번, 같은 동네로 이사 온 친구를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상황에서 Bump into each other sooner. 진작에 안 마주친 게 신기하네. 라는 대사에 Not going out much. 요새 밖에 별로 잘 안 나가서. 가 정답이었고요. 14번, 그 롤러코스터. 너 애들 중에 크리스만 안 좋아하나 봐? 라는 질문에 Make him quizzy. 아마 롤러코스터가 좀 매스껍게 만드나 봐. 가 정답이었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Yeah, he just can't get enough of it.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Yeah, 맞다. 라는 동조하는 즉답으로 시작했다가 아무리 타도 안 충분하다. 즉, 너무 좋아한다. 라는 반대 입장으로 마무리되는 대사가 나왔는데요. Yeah, 에 섞여있는 그 톤 때문에 정답인 것처럼 들릴 수 있는 즉답 낚시였죠. 15번, 나 화장실 갔다 올 동안 내 노트북 좀 봐줄래? 라는 부탁에 Make sure nothing happens. 음, 노트북에 아무 일 없도록 할게. 가 정답이었고요. Make sure, 빈출 수거죠. 16번, 그 호텔 방 내가 예약은 안 했는데 vacancy. 빈 방 없냐? 라는 질문에 Last minute cancellation. 운 좋게 막바지 취소 자리가 하나 났다. 가 정답이었고요. Cancel, 빈출 단어죠. 17번, 그 우리 잡지 커버 디자인. Not my taste. 내 취향은 아니다. 그럼 너 취향은 뭐냐? 라는 질문에 Eye catching. 조금 더 눈에 띄었으면. 이 정답이었고요. Taste, 빈출 단어죠. 18번, cover shift. 그 다음 주말에 내 근무 시간 대타 좀 띄워줄 수 있냐? 그날 우리 와이프가 좀 수술할 예정이라서. 라는 대사에 I will fill in. 음, 걱정 마. 내가 띄워줄게. 가 정답이었고요. Fill in, 빈출 수거고, shift. 빈출 단어죠. 19번, complain directly. 상사한테 이르지 말고 나랑 직접 얘기해서 해결하지 그랬어. 라는 제안에 Tried, but no effect. 이미 전에 시도했지만 전혀 효과 없었잖아. 라는 불평이 정답이었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I'd rather you and I resolve the issue. 차라리 우리끼리 해결하는 게 낫지? 라는 대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여자 입장이죠. 남자는 우리끼리가 아니라 그냥 상사한테 얘기해서 해결하고 싶던 입장이었습니다. 즉, 반대 입장 낚시였죠. Complain, resolve, issue. 전부 빈출 단어였고요. 20번, highest offer rejected. 내 예상상 가능한 가장 높은 가격 제한이 거절당했다. 라는 대사에 Look elsewhere. 이제 딴 것도 좀 알아봐야겠네. 라는 대사가 정답이었고요. 지문에 highest offer. 내가 지불 가능한 가장 높은 금액. 이라는 표현이 나온 걸 보아. 이 사람은 구매자 입장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반대로 판매자 입장인 것처럼 낚시라는 헷갈리는 오답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say you can't go any lower. 너가 가격 더 낮출 수 없다고 해. 라든지 Why don't you lower the asking price. 처음 그 제한 가격을 좀 더 낮추지 그래. 라는 대사 둘 다 판매 입장에서 가능한 대사들이죠. 즉, 입장을 낚시하는 헌지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Offer, reject. 둘 다 빈출 단어고요. 계속해서 파트 3, 메인 유형 21번 남자가 high cholesterol 때문에 튀김 좀 덜 먹고 운동 좀 많이 해라. 아직 약은 먹을 필요 없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고요. How to address health issue. 남자의 건강 이슈를 어떻게 대응할지가 정답이었습니다. High cholesterol이라는 구체적인 그 이슈를 health issue라는 좀 제네럴한 표현으로 돌려 말하는 선택지였고요. Address issue. 둘 다 빈출 단어였습니다. 22번, holiday. 여행 중에 뭐 금요일에 뭐하고 토요일에 뭐하고 일요일에 뭐하고 이런 어떤 일정을 정하는 대화가 오고 갔고요. Itinerary. 그 여행 일정을 정하는 대화가 정답이었습니다. 23번, 정치 상황에서 선거 후보 1번이 out of budget. 예산이 다 바닥나서 후보 2를 못 이길 것 같다라는 대화가 주고받아졌고요. 후보 1이 financial issue.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선거에서 질 것 같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Out of budget이 financial issue로 돌려 말하는 선택지였고요. Budget issue 빈출 단어죠. 계속해서 코렉트 24번. 공항에서 뭐 먹을지를 결정하는 그런 대화가 나왔고요. 피자, 햄버거 말고 다른 게 먹고 싶다. 한식은 반대편까지 돌아가야 된다. 방금 전에 지나친 멕시칸 푸드는 별로였다. 그냥 let's go back. 반대편으로 돌아가자. 즉 한식 먹자. 라는 대화가 나왔고요. Korean food가 정답이었습니다. 25번, 그 파리로 간 출장. 일이 많아서 제대로 즐기진 못했다. 와이프도 같이 가려다가 갑자기 아파져서 못 가게 됐다. More clients than expected. 근데 고객은 예상보다 훨씬 많이 얻게 됐다. 이런 대화가 나왔고요. Expected fewer clients. 더 적은 고객을 확보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Client, expect 빈출 단어고요. 26번, 여자는 개를 키우고 싶은데 남편은 space, 공간 좁은 것 때문에 반대한다. 작은 개를 키우면 되긴 하는데 남편은 또 큰 개를 선호한다고 한다. 이런 대화가 나왔고요. Large breed, 남편은 큰 개를 선호한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27번, 여자 상사가 남자 부하직원에게 본인 친구 편을 안 들고 Impartial, objective. 굉장히 객관성을 유지한 점을 칭찬하는 대화가 나왔고요. 남자의 어떤 점을 칭찬했냐? 라는 구체적 콜택트 질문에 No favoritism, 친구를 편애하지 않은 점이 정답이었습니다. Impartial, objective 같은 단어들이 No favoritism으로 돌려 말하는 선택지였고요. Objective, 민출 단어죠. 28번, 교수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pessimistic, 비관적인 입장인데 그 수업을 듣는 남자는 Not agree with his bleak view 교수의 비관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반대하는 입장인 거고 여자는 reform, 정부가 더 많은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수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남자는 교수의 의견이 Too negative, 너무 부정적이라 생각한다, 가 정답이었고요. Not agree with bleak, 이 Too negative으로 돌려 말하는 선택지였죠. Bleak, 민출 단어고요. 계속해서 Impartial 유형 29번 어떤 감독이 그 최신작 상을 받았는데 이전 작품들은 비평가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었다. Multiple layers of meaning, 되게 여러 겹겹의 의미를 담긴 그런 작품들인데 Funny, 이 영화가 웃기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이전에는 잘 몰라주더라, 이런 대화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Past movies not impressed critics, 과거 작들은 비평가들을 강명밖에 못했다, 가 정답이었고요. Layer impressive critic, 민출 단어였습니다. 30번, 남자가 주식을 이전처럼 Speculate on risky startups, 작은 회사에 리스키하게 투기 안 하고 Well known names, 큰 회사들 위주로 안정적으로 다시 할 생각이다, 라고 했고요. Worst time behind, 최악의 시기는 지나서 이제 주식시장이 좀 회복할 전망이다, 이런 대화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Trending downward, 최근 주식시장은 하향세였다, 가 정답이었고요. 그 최악의 시기를 지났다, 라는 대사에서 그러면 어쨌든 최근까지는 그 최악의 시기를 포함한 하향세, 안 좋은 상황이었구나, 라는 점을 유추할 수가 있어야 했죠. Speculate trend, 빈출 단어고요. 계속해서 Part 4, 메인 유형 31번, 이번 주 에어컨 보수 작업 오기 전에 Confidential information, 기밀 정보 잘 관리해라, 얼마 전 발생했던 데이터 브리지, 정보 유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대화가 나왔고요. Secure sensitive materials, 민감한 자료 잘 관리하도록, 이 정답이었습니다. Confidential info가 sensitive materials로 돌려 말하는 선택이었죠. Confidential breach, secure, sensitive material, 전부 균출 단어였습니다. 32번, illegally harvested plants, 불법적으로 수확된 식물들, 온라인에서 많이 판매되는데, 이것들을 좀 가려서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을 설명하는 질문이 나왔고요. Asymmetrical shape, 비대칭적인 생김새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Natural environment, 그 사진이 자연 환경 속에서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지, 이런 점들이 특징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Identify unlawfully obtained, 불법적으로 구해진 식물 구별하는 방법이 정답이었고요. Illegally harvested가 unlawfully obtained로 돌려 말하는 선택이었습니다. Legal, harvest, plant, environment, identify, obtain, 전부 빈출 단어였고요. 그래서 코렉트, 33번, 그 밀레니얼 세대들이 돈 관리를 생각보다 뭐 나쁘지 않게 한다. 33%는 저축하고 있다라고 하고, 34%는 노후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66%까지는, Pleasure from saving as well as instant. 당장 만족을 느끼는 소비 활동만큼이나, 저축으로도 동일한 만족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80%는 splurge, 가끔 과소비로 만족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여기에 Equally satisfied, 저축과 소비에 동일한 만족을 느끼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를 물어보는 구체적 코렉트 질문이 나왔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Pleasure as well as라는 그 질문의 표현이 Equally satisfied로 질문에 돌려 말하기가 사용된 그 표현이 나왔고요. 그걸 캐치했어야 66%가 정답인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Instant satisfaction, 빈출더라고요. 34번, 어떤 작곡가의 두 작품을 비교하는 과제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요. 1500자 이상 써야 되고, Secondary source, 외부 소스는 참고하지 말고, 네 생각만 써서 제출해라. 다음 수업 때 제출하면 되고, 질문 있으면 이메일 보내라.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Outside source, not to be consulted. 외부 자료는 참고하지 말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Secondary source가 Outside source로 돌려 말하는 선택지였죠.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Compare two composers, 두 작곡가를 비교하는 과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두 작곡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한 작곡가의 두 작품을 비교하는 과제였습니다. Source, compare, 빈출라고요. 계속해서 35번, 그 노벨상 소설가가 T라는 섬 출신인데, grandson of Indian immigrants, 인도 출신 이민자들의 손자다. 그러니까 emigrant, 인도로부터 나온 그 이민자라는 거니까, 인도에서 그 T라는 섬으로 이민 간 사람들의 손재라는 얘기겠죠. 또 Oxford University Scholarship, 옥스포드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처음에 잉글랜드로 이주하게 됐다. 근데 그 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런던으로 가면서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short stories, 그 단편, Meegle Street이라는 그 작품을 먼저 썼는데, 이것들이 그 출판사들의 이목을 끌기는 했지만, commercial, 상업성이 인정받지 못해서 바로 출판이 되진 않았다. 그래서 novel, 소설로 The Mystic Massual이라는 작품을 먼저 출판하게 됐고, 그 뒤에 기존에 써놨던 그 short stories, Meegle Street을 1959년에 출판했다. 이거는 그 먼저 출판한 소설보다 2년 뒤에 출판하게 된 거다. 즉, 그 먼저 출판한 소설은 1957년에 출판됐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고유명사도 굉장히 다양하게 포함되는, 굉장히 복잡한 역대급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정답은 일단 그 소설가가 탄생한 T섬으로, 이 조부모가 이주했다라는 A가 정답이었습니다. 모든 선택지가 헷갈렸는데, 일단 B는, Immediate Success to England. 영국으로 이주하자마자 성공했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영국 이주 직후는 아니고, 옥스퍼드를 먼저 갔다가, 졸업 후에 런던으로 가면서 성공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또 C, 그 short stories. 단편, Meegle Street이라는 작품은, initially expected, commercially profitable. 바로 상업성이 있을 거라 예상 받았다, 인정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출판사들의 이목을 끌기는 했지만, 상업성은 인정을 못 받아서, 다른 소설을 먼저 출판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오답이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소설, Mystic Muscle이라는 소설은, Was published two years after Meegle Street. 단편 보다 2년 후에 소설이 출판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반대죠. 단편을 먼저 쓰기는 했지만, 상업성 인정 못 받아서 소설을 먼저 출판하고, 단편을 2년 뒤에 출판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답이었고요. Immediate, Initial, Commercial, Publish, 전부 빈출 단어였습니다. 계속해서 임퍼 36번. Excessive Phrasing Shun Challenges. 그 과한 칭찬은 아이들이 도전을 피하게 만든다라는, 교육에 대한 지문이 나왔고요. Slows Learning, Avoid Failure. 그 칭찬은 실패하는 걸 피하게 해서, 학습 속도를 늦춘다라는 선지가 정답이었습니다. Shun Challenges가 Avoid Failure로 돌려말한 선택지였고요. Excessive Phrase Avoid 빈출 단어였습니다. 계속해서 파트 5 긴 지문. 첫 번째 긴 지문에는, 그 어떤 보이스피싱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는 지문이 나왔고요. 어떤 여자한테, 그 아들인데 교통사고가 났다고 전화가 왔다. Challenged. 어, 뭔가 이상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더니, 목소리가 이상한 거는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다. 그리고 나서 딴 사람한테 또 전화가 와서, 자기는 그 아들의 변호사인데, 교통사고 때문에 좀 아들을 위해서 돈을 보내줄 수 있냐라고 물었고, 결국 돈을 보냈다. 그리고 나서 차분해진 상태에서 아들한테 다스릴 전화를 했더니, 사기당했다는 걸 깨달았다. 경찰은 아직 범인을 못 잡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37번 메인 유형 질문에는, How scammers manage to scam? 사기꾼들이 사기를 친 수법을 설명하는 글이 정답이었습니다. 또 38번 임퍼 유형에는, Unfamiliar with voice. 그 첫 전화의 목소리가 익숙하지 않았다. 여자 입장에서가 정답이었는데요. Challenged. 이의를 제기했더니 목소리가 이상한 이유를 설명했다라는 지문 내용에서, 아, 이 여자가 처음에 목소리가 익숙치 않아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거구나, 라는 점을 유추할 수가 있어야 했습니다. Manage to familiar with. 전부 빈출 수거였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긴 지문에는, Beetlejuice 라는 어떤 우주의 별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요. 이 별은 태양의 10배 크기인데, 다른 별들보다는 지구에 그래도 좀 가까운 편이다. Deem for months. 근데 몇 달간 갑자기 흐려지는 상황이 관측이 됐는데, 터보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봤더니, 그 Beetlejuice가 뿜어낸 어떤 dust cloud, 먼지 구름에 별의 빛이 가려졌던 것이었다. 이 별이 explode, 언젠가 투명을 다해서 폭발을 할 텐데, Not in our lifetime. 우리 인생 중은 아닐 거다. 아마 더 먼 미래일 거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39번. What caused dim? 흐려지게 만든 원인이 무엇이냐? 라는 걸 묻는 구체적 코렉트 질문에는, Dust cloud blocked. 먼지 구름이 빛을 가렸다. 가 정답이었고요. 40번. 코렉트 의형에는, Deem several months. 몇 달 동안 이 별이 흐려졌었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나머지 오답들에는, 태양의 10분의 1 크기라든지, 다른 별보다 멀리 떨어져 있다. 라든지, Die in our lifetime. 우리 인생 중에 소명을 다할 예정이다. 라든지, 지문에 나온 디테일들을 반대로 바꿔서 낚시라는 선지들이 나왔고요. 자, 청의 전 문항 살펴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점수 때별 필수 문항들을 마치기 위해서, 이 점수 때별 상세 공부법을 따라서, 내 목표 점수에 필요한 공부만 선별적으로, 시간 낭비 없이 하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오늘 다뤄본 유형별 낚시 패턴과, 그에 따른 상세 풀이법, 내 점수에 필요한 만큼만 선별된 빈출 단어, 그리고 내 점수 때 필요한 문장 구조 학습까지, 편하게 맞춤형으로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컨설텝스 점수 때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험에도 시험 직후에 정답 확인, 총평, 그리고 이 전문항 상세 해설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모두들 탭수 공부 효율적으로 하셔서, 한 번의 목표 점수 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